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83번째 패턴입니다 83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as it is를 살펴볼게요 as it is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가 문 2에 올 때는요 실제로 그러나 실제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don't touch the pda죠 그 pda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죠 leave it 그 pda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뒤에 as it is가 오니까 as it is가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as가 뭐뭐 하는 대로 정도가 되겠고 이때 it은 pda를 받고 그리고 is는 이제 비동사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pda를 현재의 그 모습 존재 그대로 그것을 두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뭐 이 문맥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요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as it was 이렇게 되면은 그 pda를 갖다가 과거의 모습 그대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런 시제 같은 표현들도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i thought죠 내가 생각하는데 뭘 생각해요 things 어떤 상황이죠 상황들이 would get better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as it is는 여기에서는 있는 그대로 라기보다도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they 여기서 they는 things를 받는 거죠 그 상황은 are getting worse죠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we take things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취해야 한다 그렇죠 자 어떻게 취합니까 as they really are죠 그것들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것들을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황이나 또는 물건일 수도 있겠고 그 things를 take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4번 보시면 i would pay you에요 내가 너에게 돈을 지불할 거죠 그렇죠 if i could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돈을 지불할 건데 그런데 as it is가 이렇게 문 두에 왔을 때는 뭐라고요 약간 그러나의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의 느낌이 들어가면서 사실 그렇죠 또는 실제로 그렇죠 돈을 주고 싶지만 사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penniless죠 그쵸 예 지금은 돈이 없어요 자 5번 보시면은 the artist죠 그 예술가가 does not give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를요 the natural truth죠 자연적 진리를 as it is에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있는 그대로 자연적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연의 진실 자연적 진실 이거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주지 않고 예술가들은 주로 해석된 그런 내용을 예술가에 의해서 해석된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때도요 어 책에서는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뭐뭐 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라고 보셔도 되요 그러니까 쉬운 쉬운 문체죠 스타일이 쉬운 문체로 기록된 요게 지금 분사고문이죠 과거 문사는 그냥 주어에다가 수직을 해줘요 이 책이 그렇죠 에 정말 어 쉬운 문체로 쉬운 문체로 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정도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그쵸 에 이 책이 아주 쉬운 문체로 이렇게 기록되었기 기록되었죠 그쵸 기록되었으니까 이 책은 is adapted죠 에 적합하다는 얘기에요 누구를 위해서 beginner 그쵸 초보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책이다 자 우리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but for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가정법에서 배웠었던 거잖아요 뭐뭇이 없다면 이죠 그래서 그의 아이들 있으니까 게으름이 없었다면 그의 게으름이 없었다면 he would be a rich man이죠 그는 부자가 됐을 텐데 자 그런데 이게 앞에 나왔죠 그러나 실제로죠 그러나 사실 또는 실제로 그는 remain 남아있는데 as blah blah as ever죠 이거는 뭐예요 여전히 여전히 뭐뭐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는 여전히 pull 아주 그 가난한 상태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자 8번에 I wish I could go to the sea side 죠 나는 바닷가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바닷가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as it is 문두에 왔죠 그러나 사실상 그쵸 사실상 나는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에 여름 내내 바닷가에 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긴 문장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we are rarely able to see 죠 레얼리는 거의 부 부정어에 가깝죠 우리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거죠 그쵸 우리는 좀처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 who are very close to us 끊어 줘야겠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까운 사람들을 갖다가 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보지 못하죠 as they really are 그쵸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because of our leadiness to accept 죠 이거는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함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뭘 받아들여요 그들의 어떤 결점들 그리고 accentuate는 accept 랑 연결되는 거죠 1번 2번이죠 강조하다예요 그들의 장점을 강조하고 결점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쵸 예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그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번을 보시면요 정치인들이죠 근데 어떤 정치인들 모든 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이 can be roughly divided into죠 아주 좀 거칠게 나뉘어 질 수 있어요 구분되어 질 수 있죠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are reasonably satisfied with things as they are 가 되겠죠 일단 묶어 줘야겠죠 이게 도우스 꾸며줍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어디에 만족해요 어떤 상황 things에 그쵸 as they are 그것들 있는 그대로 그쵸 예 어떤 그 뭐랄까 그 어떤 상태 현재 어떤 상황 그쵸 상태에 그런 어떤 어 사물도 되겠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쵸 있는 그대로 상당히 만족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뭘로 구분됩니까 도우스 다음에 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되는거죠 정치인들이 그쵸 현재 상태를 보고서 만족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 예 고 둘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자는요 전자 전자는 누구예요 현재 상황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전통을 존중하죠 존경하죠 리스펙트 하죠 그리고 반대합니다 급속한 변화를요 그런데 후자는요 후자 그쵸 후자는 아 바로 그 현재 상태에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믿는데 더 많이 믿어요 뭐를 진보를 더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하기를 원하죠 아 몇가지 것들을 변화 시키길 원해요 빠르게 그리고 완전히 변화 시키길 원합니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보시면은 오래된 빌라죠 오래된 빌라인데 어떤 빌라예요 예 여기서 바로 닫아야겠죠 바로 의사가 살았었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더니 오래된 빌라가 어때요 널찍하고 그리고 아 이게 바람이 부는 이에요 드로우티 그죠 이 외풍이 있는 그리고 불편한 그런 이제 빌라였죠 그런데 그 오래된 빌라는요 가지고 있었죠 많은 어떤 파괴의 흔적들을 루인 그죠 파괴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고 풀 하게 되면 좀 뭔가 잘못된 거고 아이들은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잘못 관리하고 게으르게 관리한 것에서 그 집이 아마 어땠을 거다 썩는 단계로까지 그렇게 막 빠르게 허리하게 그쵸 빠르게 그렇게 썩는 단계로 들어갔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s it was죠 as it is랑 같죠 그래서 이거는 문 두에 쓰였으니까 그러나 사실 그쵸 그러나 실제로 그 전체 가족이 좋아했죠 그쵸 그 집을 좋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분사고문이죠 예 이렇게 pp로 시작하는 거 ing로 시작하는 거 의미상의 주어 찾아서 꾸며주면 됩니다 자 as it is는 또 이 괄호 안에 또 괄호를 묶어야겠죠 그러니까 북쪽이죠 예 북쪽 latitude니까 어떤 위도 지역 그쵸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위치한 영국은 그쵸 뭐 사실 그쵸 사실상 사실상 as it is 사실상 정도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북쪽 지역에 위치한 그 영국이 그쵸 would not enjoy this equable climate 이러한 이 이게 차분한 이라는 뜻이에요 차분한 기후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온화한 이런 뜻입니다 차분한 기후를 영국이 즐기지 못할 거다 그쵸 만약에 뭐 한다면 또 웜 걸프 스트림이죠 걸프 스트림은 멕시코 만류에요 따뜻한 멕시코 만류가 근데 그 멕시코 만류는 어떤 만류입니까 에 가져오는 거죠 뜨거운 물을 어디로부터 멕시코의 걸프니까 멕시코 만이죠 멕시코 만으로부터 따뜻한 물을 가져오는 그러한 이제 멕시코 만류죠 그 따뜻한 멕시코 만류인데 뭐하기 위해서 섞이기 위해서죠 뭐와 섞여요 차가운 바다 어디로부터 온 북쪽에서 온 차가운 바다 괄호 닫아야 돼요 여기까지 북쪽에서부터 온 차가운 바닷물과 섞이기 위해서 멕시코 만으로부터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온 이 걸프 스트림 바로 멕시코 만류는 그쵸 만류가 동사가 이제 나오죠 이게 주어고 did not flow 흐르지 않는다 그쵸 어디 주변을 it's shore 바로 영국이죠 이때 이 대명사는 영국 해안 주변을 흐르지 않는다면 그쵸 흐르지 않았다면 흐르지 않았다면 영국은 이 아주 그 차분한 온화한 기후를 즐기지 못했을 것이다 정도가 되겠죠 예 이거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사실상 북쪽 지역에 위치한 영국은 즐기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차분한 그쵸 기후변화가 없는 이 기후를 즐기지 못할 거야 만약에 뭐 한다면 바로 이 따뜻한 멕시코 만류가 그쵸 근데 멕시코 만류는 어떤 만류에요 예 여기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수식해주는 그러한 멕시코 만류죠 요건 이따가 해석하고 이 멕시코 만류가 이게 주어고 동사가 did not flow죠 흐르지 않았다면 그 영국 해변 주변을 흐르지 않았다면 에 결코 누리지 못했던 그쵸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멕시코 요 만류는 꾸며주죠 밑에서 옆에서 bringing 다음이 다 꾸며 주는 거죠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온 거죠 어디로부터 멕시코 만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차가운 바다 북쪽으로부터 차가운 바다와 섞이기 위해서 에 멕시코 만으로부터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는 그 멕시코 만류 따뜻한 멕시코 만류 가 영국 해변 주변에 흐르지 않았었다면 은 이 영국은 이러한 차분한 기후를 즐기지 못했을 것이다 아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뭐 요정도 하겠구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